자 이 그림은 남자열등이에요 남자로 자기가 되게 열등하다고 느끼는 아기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수치주니까 그 무시하고 수치주지 말고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성이 성기를 이렇게 예쁘게 하얀 색깔을 순수하게 그렸어 사랑 안 할 수 없게 그리고 아파요 아프지만 색조합이 이쁘니까 사랑하게 될 거야 자기 열등이를 사랑하라고 그린 그 열등이를 사랑하고 인정하면 그 열등이가 아름답고 더이상 열등이가 아니겠죠 남자 열등입니다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